진짜 살다 살다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곤 생각도 아니 상상조차 안 해봤는데 60여 년이 넘는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별별 일이 다 생기네요 그래도 한평생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허튼 짓 한 번 안 하고 외간 남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한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굳건히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뭐하냐고 어차피 자식 새끼들 결혼하면 다 남이니까 너무 지극정성 쏟지 말라고 충고를 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제 유일한 피부치는 아들 하나라는 생각에 정말 애지중지 아껴가며 키웠죠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자식 키우는 거 제 맘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이놈은 저렇게 삐뚤어져 나가고 제가 따라가면 도망치고 멀찍이서 바라보면 관심이 없는 줄 알고 노선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정말 제 배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학창시절에도 끊임없이 사고를 치고 경찰서며 학교며 몇 번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허리가 휘어지게 잘못했다 죄송하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전 그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참 아들이 사춘기가 심할 때는 아이씨 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뭔데? 자식 돌봐주는 게 부모 아니야? 지금 엄마가 나한테 부모노로 타고 있어? 진짜 난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따위 인생밖에 못 사는 건지 아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곤 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놈이 언제 저를 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 가정폭력에 너무 시달려서 혹시나 아들이 남편 피를 닮을까봐 정말 걱정했는데 어쩜 저렇게 남편이랑 똑 닮아가는지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죠 그렇게 폭풍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는 꽤 괜찮은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남들은 다 대학 간다고 공부하고 수능 준비한다고 난리인데 제 아들은 제게 와서 엄마 난 대학 안 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차피 나 대학 갈 성적도 안 되고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한데 무슨 대학이야 그냥 돈이나 벌어서 나중에 부자로 살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남들 다 가는데 너만 안 가 그 정도로 성적이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저기 지방대라도 가서 졸업이라도 해 라고 말했지만 저도 참 못난 애미인 것이 속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등록금이 너무 막막했고 학자금 대출 같은 걸 받아서 대학을 다닌다고 해도 취업은 어떻게 할지 애가 성인이 됐는데도 저는 변한 거 없이 돈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서럽고 불쌍하다고 느껴졌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건 그래도 아들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취직을 해서 중소기업의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첫 월급을 탔다면서 제게 선물을 내미는데 그 안에 새빨간 잠옷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배꼽이 빠지게 웃으면서 야 이놈의 시키야 누가 잠옷을 이렇게 새빨간 걸 입고 자냐 아이고 배야 어찌 이리 웃기고 나면서 한참을 웃었는데 아들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죽어도 속옷 가게는 못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그럼 그 근처만 거의 한 시간 정도 서성이 다가왔어 진짜 어찌나 쪽팔리던지 세월 동안 월급의 80% 정도밖에 못 받아서 안 그래도 본인이 일하는 거에 비해 적게 나와 속상할 텐데 제 선물까지 살 생각을 한 걸 보니 자식 키우는 맛이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일도 쉬고 아들을 위해 하루 종일 장도 보고 음식을 해서 저녁에 저희 두 사람이 배 터지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으니 우리 둘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게 얼마만인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성인이 돼서야 철이 든 건지 아들은 그때부터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속 썩인 거 미안해 밖에서 일해보니까 알겠더라 엄마가 나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솔직히 남자 혼자서도 돈 버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애까지 딸린 여자가 얼마나 돈 벌기 힘들었겠어 앞으로는 내가 잘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 말을 들으니 여지껏 내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 창피하게도 아들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네요 언제 아들이 화를 낼지 언제 소리를 지를지 노심초사하던 그 시절이 전부 미화돼서 추억이란답시고 아들이랑 밥상머리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아들은 제게 휴지를 몇 장 건네주면서 엄마 왜 울고 그래 내가 그렇게 못됐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 이놈아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너 맨날 학교에서 쌈박질하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엄마가 아마 이 동네에서 경찰서는 제일 많이 갔을 거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좋아서 합의를 해줬으니 망정이지 그것도 안 해줬으면 우리 집 진작에 망했어 너 진짜 이 동네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집집마다 인사하고 다녀야 돼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야 너 안 버리고 이렇게까지 키워놓은 내가 대단하다고 참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마한테 좀 잘해 알겠어? 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렇게 아들을 낳고 처음으로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새벽까지 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들도 내일 출근이고 저도 일을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있고 정말 그날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옛날 얘기도 하고 죽은 남편 얘기도 하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웃으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제 하나뿐인 피부치고 제 아들이라 그런지 키도 크고 헌칠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서 살도 좀 많이 빠지고 해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참 멋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이 20대 중반쯤 됐을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귄다면서 집에 데리고 오고 싶다고 제게 먼저 말을 하더군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조금 놀랬지만 장가까지 보내고 나면 저도 제 인생을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생각보다 일찍 손주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에게 얼른 데리고 오라고 했죠 하지만 처음 만난 그 친구는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외모도 좀 사납게 생겼고 낯도 너무 가리는 것이 뭐 제가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크게 상관이 없지만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하다하다 답답한 제가 먼저 진영씨라고 했지? 낯을 많이 가리나 봐 말수가 적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네 하고는 말더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친근함을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 정도는 돼야 저도 좀 덜 힘들 텐데 아들도 밥만 처먹고 있으니 이건 뭐 진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밥만 먹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정말 밥만 먹고 아들 여자친구는 집에 갔는데요 나중에는 화가 나서 아들에게 뭐 그런 싸가지 없는 여자애가 다 있니? 라고 말했더니 부잣집 딸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내 아들이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다는 반가움과 함께 그래서 우리 집을 무시했나? 라고 괜히 자존심이 상해 한동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더 만나더니 하루는 집에 와서 엄마 나 진영이랑 헤어졌어 걔 다른 남자 생겼대 웃기지 않아? 나 좋다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내 주제에 겨루는 무슨 그냥 돈이나 벌어서 혼자 살아야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딸 같은 며느리를 원했고 애교도 좀 있고 저희 집과 수준도 비슷해서 너무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집안 차이가 너무 나면 저도 부담스럽고 아들도 부담스럽고 사돈 볼 낫도 없고 그냥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꿀리면 마음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집이 가난한 것도 저희 집에 흠이라면 흠인지라 그냥 서로가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안이길 바랬습니다 물론 뭐 저희 아들이 돈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겠지만 너무 집안 차이가 나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헤어졌다니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아들이 서른 줄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또 한 번 제게 엄마 나 2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얘랑은 결혼 생각이 좀 있어서 엄마랑 같이 한 번 만나서 밥 좀 먹을까 하는데 어때? 라고 물어오더군요 처음이 아닌지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아들도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으니 결혼 생각이 있으면 집에 데리고 오겠거니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로 저희 집에 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데려온 여자친구와 달리 지금 여자친구는 너무나도 밝고 제게 상냥하더라고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어머 집이 너무 이쁘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준석의 여자친구 최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 맞으세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나인 줄 알겠어요 세상에 너무 젊으시다 아니 준석씨 말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던데 그런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미인이세요 하면서 제 칭찬부터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집은 그 전에 만나던 아이와는 달리 우리 집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건보다 싹싹하고 성격도 밝고 수다분한 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같이 있으면 사람을 편하게 하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술도 제법 잘 먹고 취한다고 해서 술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만난 그 친구랑 준석이 어린 시절 얘기와 학창 시절에 사고쳤던 얘기 그리고 철이 들어서 효도한 얘기 등등 정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만났는데도 이상하게 어색하거나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술 한 잔 드릴까요? 어쩌면 제가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점수를 좀 따놔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제게 눈웃음을 치는데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옆에 앉은 아들을 툭툭 치며 준석아 엄마는 진이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성격도 너무 좋고 이쁘고 싹싹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 진이야 우리 집에 자주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내가 음식 솜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서툴지만 너 밥 한 끼 해줄 정도는 되니까 그냥 친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면서 그러니까 더더욱이 내가 잘해줄게 나 그렇게 빡빡한 시험만 아니고 효도 강요 안 할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알겠지? 라면서 아들의 여자친구 손을 잡고 얘기했죠 진이라는 그 친구는 저를 쳐다보며 정말 그래도 돼요? 진짜 그럼 저 자주 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에 들어요 너무 어려운 분 같지도 않고 적당히 편하게 해주시고 제가 준석 씨랑 결혼하면 어머니랑 저랑 진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아들 여자친구를 만난 뒤 그 뒤로도 종종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저만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저랑 있는 시간이 즐거워 보이기도 했고 저도 재미있어서 종종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식당 가면 아들이 사위고 진이가 제 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니 제게 진이는 며느리가 아닌 친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인돼서 아들 녀석이 정신 차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내자식이 애교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 아빠 닮아서 무뚝뚝하고 재미없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진이랑 셋이서 만날 때는 얼마나 재미있던지 정말 그 아이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제 친한 친구 중에 딸만 셋인 친구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아들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을 받고 자랐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딸 셋 난 걸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딸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엄마랑 데이트하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니 제가 봐도 말년에 친구 사는 모습이 그렇게 재미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젊은 세대만 아는 맛집이나 여행지 가서 사진 찍은 거 보여주면 샘이 날 정도로 부러웠는데 진이가 오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어느 정도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이는 주말마다 아들 녀석과 저를 찾아와서 맛있는 식당에서 밥도 사주고 근교 드라이브도 시켜주면서 제게 잘해주었어요 혹시 시어머니인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건가 하고 떠봤는데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 어릴 때 일찍 엄마 돌아가시고 늘 엄마 품이 그리웠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잘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도 아들만 키우셔서 남자들이 얼마나 무뚝뚝하고 눈치 없는지 아시잖아요 남자들은 모르는 뭔가 여자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랑 이렇게 친구처럼 데이트할 수 있어서 얼마나 제가 좋은데요 이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아이들의 결혼 날짜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았죠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그리고 상견례 날 저도 남편이 일찍 죽고 사돈 쪽도 아내를 일찍 보냈다는 말을 듣고 저와 아들 그리고 사돈과 아들 여자친구 이렇게 네 사람이 만나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예비 며느리와 똑 닮은 바깥 사돈이 나오셨는데 어찌나 인상이 좋으시던지 천만 놈에서 저를 보고 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진이를 친엄마처럼 많이 챙겨주신다고 어릴 때부터 진이가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 참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 모르는 건 가르쳐주시고 잘하고 있는 건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라면서 제게 부탁하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희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준석이도 아빠 없이 자라다 보니 참 모자란 게 많아요 제가 아빠의 역할까지는 할 수 없으니 저희 준석이 역시 잘 부탁드려요 하고 저도 넙죽 부탁하던 얘기를 했죠 그렇게 소소한 식사 자리를 마쳤고 그 후로 3개월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저희 식구가 되고 나니 진이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참 신기한 것이 진이가 아빠랑도 엄청 친하고 저도 아들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다 보니 저희 네 사람이 종종 모여서 만나는 식사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날도 사돈이랑 같이 밥을 먹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참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진이의 팔짱을 끼며 우리 식구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바깥 사돈이랑 허물없이 밥 먹고 잘 지내는 그런 사이 말이야 보통 사돈이라고 하면 불편하잖아 근데 나도 바깥 사돈을 몇 번 만나서 그런지 이젠 뭐 어렵거나 불편한 것도 없네 이런 말 그렇지만 동네 친구 만나는 느낌이야 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을 듣던 며느리가 정말요? 어머 신기해라 저희 아빠도 그러셨어요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대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아빠랑 허물없이 잘하거든요 전 아빠한테 비밀 없어요 진짜 모든 걸 다 말해요 아빠도 마찬가지구요 저희는 비밀을 만드는 즉시 가족관계 끊기로 했어요 이건 어릴 때부터 저희 아빠가 제게 교육하신 철학 같은 거예요 가족끼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가족끼리는 비밀을 만드...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 안 하고 진짜 어머님 만나는 거 괜찮냐 부담스럽지 않냐 물었더니 정말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우리 종종 만나서 시간 보내요 어머니 저도 너무 좋아요 라면서 저를 보고 웃더라구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딸이 생긴 것 같았고 바깥 사돈이랑 조금 친해지면서 든든한 동네 친구가 생긴 것 같았죠 그렇게 자주 왕래를 하며 밥도 먹고 내 식구가 같이 모여 여행까지 가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살다보니 인연이 훌쩍 지나가더라구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 내외를 불러 근데 너희는 아이 생각은 없어? 뭐 꼭 낳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을 했더니 아들이 먼저 안 그래도 우리 노력 중이야 지금 병원 가서 검사해보려고 병원 알아보고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알아서 잘 하겠다는 아이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또 1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임신 소식은 없더라구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지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고 이왕이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으니 그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원래 아들 내외에게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유독 아이 문제만큼은 제가 터치를 했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나이가 30대 초중반이니 더욱 걱정이 되더라구요 물론 요즘에는 다들 늦게 결혼하고 이때쯤에 애기 잘 낳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정관념이 있어서 여자 나이 20대가 넘어가면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올 때마다 닥달 아닌 닥달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희 애가 지면 육아도 다 해주고 용돈도 보내주고 그리고 진이한테는 개인적으로 모아둔 목돈도 줄 테니까 제발 임신 좀 해라 나는 손주만 보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 그럴 때마다 아들 내외는 그저 어두운 표정으로 알았다는 말만 하고 돌아가더라구요 그렇게 아이들이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무렵 진이와 준석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게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더군요 어머 이게 뭐니? 임신했어? 임신한 거야? 라고 물었더니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아이고야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어 아이고 우리 이쁜 며느리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너무 잘했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며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차에 짐을 옮기고 시동을 걸러간 사이 저는 며느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좀 줄 게 있는데 라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휴대폰으로 돈 5천만 원을 계좌이체해서 보냈습니다 내가 더 해주고 싶은데 너도 알겠지만 뭐 우리 집이 그렇게 대단한 부자도 아니고 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식구가 돼서 첫 손주를 가졌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 혹시나 적은 건 아니지? 라며 저도 며느리 눈치를 봤네요 어머니 적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큰 돈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키워볼게요 열심히 키워서 훌륭한 아이 만들게요 솔직히 임신하면서 남편한테 너무 서운한 게 많았는데 어머님 보면서 참았거든요 어머님한테 어떻게든 좋은 손주 안겨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며느리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제 품에 안겨 펑펑 우는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의 권유로 며느리는 임신을 하자마자 바로 일을 관뒀고 집에서 좀 쉬며 임신 기간을 보내라고 얘기했죠 대신 며느리가 쉬는 동안 제가 알바를 하나 더 구해서 아들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임신한 10개월 내내 아들에게 100만 원씩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괜찮다고 이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제 손주인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막다를 앞두고 아들 내외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제게 먼저 묻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성별을 아는데 어머님은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저없어 상관없지 성별이 뭐가 중요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에이 그래도요 하나만 고르라면요 하면서 굳이 묻더라고요 그럼 첫째는 아들이 좋지 확실히 첫째가 아들이면 듬직하게 잡아주는 그런 게 있지 딸도 좋은데 이왕이면 큰애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어 성별이 뭐라고 하는데 딸이래?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어머니 아들이래요 다행이다 전 어머니가 딸 원하실까 내심 걱정했는데 아들딸 갈리는 시대라지만 그래도 아들이 낫잖아요 안 그래 여보?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묻더라고요 아들은 시큰둥하게 쳐다보며 뭐 그렇지 하면서 이상하게도 심드렁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너 그러면 못 써 내가 세기 임신했을 때부터 너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 아니 와이프가 애를 가졌으면 여왕처럼 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왜 이렇게 심드렁해? 하여간 성격 좀 고쳐야 된다니까 임신이랑 출산이 일생일대에 얼마나 큰 행사인데 아빠라는 사람이 그래서 쓰겠어? 라면서 한소리 했더니 아 진짜 이러나 저러나 잔소리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아들을 쳐다봤고 며느리는 어머니 그만하세요 요즘 저 사람이 좀 예민해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속 접은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는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고생은 며느리가 다 하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며느리가 임신을 한 뒤로 사돈과의 만남도 거의 같지 못하게 됐고 종종 연락만 하고 안보정도만 물으며 지냈는데 출산을 앞두고 박카사돈이 연락이 와서 저... 사돈 혹시 아이들한테 돈 보태주신 거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지니가 일을 쉬게 되면서 좀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매달 백만원씩 보냈고 애기 출산하면 좀 챙겨주려고 모아둔 거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사돈은 지갑 열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부모고 손주가 생겨서 축하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는 건지 그냥 대답은 알겠다고 했지만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며느리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출산을 했고 건강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본인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산후 도우미보다 제가 더 편하다면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제안이 더 기뻐서 얼른 와 엄마가 보일러 틀어놓고 먹을 거 잔뜩 사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와서 몸조리해 라고 말했죠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조리원에서 퇴소하자마자 저희 집으로 짐을 싸들고 왔고 며느리가 집에 도착해서 손주와 함께 짐을 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근데 지니야 왜 바깥사도는 애기가 태어났는데도 병원을 한 번 안 오신다니 무슨 일 있으셔? 연락도 안 되시던데 라고 물었죠 아 아빠요? 요즘 많이 바쁘시대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안 그래도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나중에 더 잘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빠가 원래 일에 빠지면 다른 건 다 안 보여요 라면서 좀 서운한 내색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집안에 첫 손주가 태어났는데 일 때문에 못 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나 같아도 서운하다 야 라면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우는 겁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이해해주시는 건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빠도 그리고 남편도 전부 제 편이 아닌 것만 같아요 그냥 너무 다 서운해요 라면서 우는데 세상에 대체 애비고 남편이고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서럽게 우는지 너무 제가 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이야 혹시나 우리 준석이가 서운하게 하면 엄마한테 다 일러 엄마한테 다 일러 알겠지? 내가 사도는 어떻게 못하지만 준석이는 꽉 잡을 테니까 엄마한테 다 말해 그리고 준석이 못하는 거 엄마가 두 배 아니 세 배 더 잘해줄 테니까 엄마한테 다 말해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있으면 전부 얘기해 라고 얘기했죠 말 뿐이 아니라 정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의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고생해서 애를 낳았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추는 바깥 사돈이나 출장이라고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나가버린 아들 놈이나 남자라는 족속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한 달쯤 며느리와 같이 지내고 있을 무렵 저는 일도 관두고 육아를 도왔고 저녁 때가 되면 아들은 일을 마치고 잠깐 와서 얼굴만 빼꼼 내비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던 그때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얘 준석아 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마누라가 애를 낳았는데 어떻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가냐?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야? 너 한 집안의 가장이야 근데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니? 어쩜 이렇게 바깥 사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애기한테 관심이 없어 애기한테 매달리는 건 나랑 며느리뿐이야 무슨 육아가 여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너도 아빠 없이 자라봐서 알 거 아니니? 부모 사랑이 애기한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남보다도 못한 것처럼 쓱 얼굴만 보고 가 라면서 화를 냈죠 아들은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됐어요 피곤해서 그래요 저 좀 가서 쉴게요 라며 집으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아들도 아들이고 바깥 사돈한테도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죠 며느리는 옆에서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깥 사돈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며느리가 잠깐 낮잠을 자고 제가 애기를 보고 있는데 바깥 사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연락을 드렸네요 일이 바빠서 라며 우물쭈물 대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밉더라고요 사돈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연락을 주시다니요 제가 참다 참다가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아니 진이 말이에요 정말 제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낳았고 진이도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이 부족했으니 제가 정말 친엄마처럼 해주려고 노력하고요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진이가 고생해서 애를 낳았는데 어쩜 사돈은 한 번을 보러 안 오시나요? 지금 벌써 애가 태어난 지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엉망진창이던 제 남편도 애 낳을 땐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사돈이 어쩜 진이가 고생해서 낳은 애도 안 보러 오시나요? 하면서 참다 참다 터뜨렸네요 사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이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안 가는 게 맞아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그게 진이를 위한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사돈 저 이제 진이랑 가족의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저 진이 아빠 아니고요 제게 손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 그냥 앞으로도 모르는 척 살기로 했고 제가 금쪽같이 키운 딸과 연을 끊는 데는 저도 나름대로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유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을 끊습니까? 내 배아파 낳은 자식 아니라고 그렇게 연을 끊어버리면 세상에 가족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이유라도 알아야지요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아무 말 않던 사돈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 사돈 배아파 낳은 자식인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저는 도저히 제 입으로 말 못하겠으니 직접 묻고 판단하세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사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를 받은 사돈은 전화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라면서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 사돈의 다정한 성격을 알기에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히 지니가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더욱 궁금해서 지니 몰래 사돈댁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라 가깝기도 했고 가끔 반찬이나 과일 같은 걸 주러 오가던 곳이라 아이를 안고 바로 찾아갔죠 그리고는 문 앞에서 문 여세요 빨리 문 여십시오 저 들어야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다고요 라면서 난동을 부렸죠 그제야 문을 연 사돈은 저를 보더니 전 모릅니다 이렇게 찾아오셔도 몰라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시라고요 하면서 저를 내쫓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들이밀며 이 애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제 태어난 지 두 달 좀 안 되는데 애비 사랑도 못 받고 사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부탁합니다 제발 얘기해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던 사돈은 결국 한숨을 푹 쉬더니 댁의 아들이 준석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랍디다 근데 우리 딸은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유능한 의사도 시험관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선택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생판 모르는 남의 정자를 받았답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사돈 같으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절대 그건 안 된다고 그럴 돈도 없고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그냥 애 없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냐고 설득해봤는데도 안 된답니다 무조건 애가 있어야 된다면서 우리 딸이 강력하게 주장했다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딸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제가 애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자신도 없고 더 이상 딸의 인생에 참견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그냥 딸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면서 문을 닫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당연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돈의 말을 듣고 왜 이러세요? 라고 제게 묻더라고요 너 솔직히 말해라 이 애 누구 애니? 우리 준석이 C 받아서 낳은 애 맞아?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버버 거리면서 네? 그게 안...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라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하는 얘기 같니? 너 솔직히 말해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부 말해 라면서 애를 바닥에 내려놓고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랑은 합의가 된 거예요 진짜예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가 너무 아기 타령을 하니까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라면서 갑자기 저를 밀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사지가 떨려서 뒤따라 갈 수도 없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쥐똥만한 애를 두고 어떻게 집을 비우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고 아들을 앞에 앉혀두고 물었습니다 아니 준석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애가 정말 네 애가 아니야? 왜 나한테만 말을 안 했어? 어? 준석아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 아무리 엄마가 아이 낳으라고 했어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남의 씨를 받아서 애만들 생각을 했니? 라면서 아들 멱살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말 못하겠더라고 내가 무정자증인 사실을 그냥 남자로서 뭔가 하자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쪽팔리고 그래서 진이가 하자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너무 미안해 아이고 이 멍청한 녀석아 그게 왜 쪽팔려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엄마 속이고 남의 자식 낳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래서 너 네 자식처럼 키울 자신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처음에는 우리 둘 사이에 그냥 애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을 저지른 건데 막상 낳고 보니까 내 감정이 또 그게 아닌가 봐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품고 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 그냥 보기도 싫고 솔직히 내가 키울 자신도 없어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나 어떡해? 라면서 갑자기 쌓여있던 걸 폭발해내면서 바닥을 치며 우는 겁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자를 받아 시술한 것도 아니었어요 돈 천만 원을 주고 사람을 사서 모텔까지 직접 제 아들이 진희를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혀서 손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들은 임신만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지겠지 우리 가족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한 번만 눈감자고 생각했는데 정말 계획처럼 덜컥 애가 들어섰고 그때부턴 그냥 운명이다 싶어서 낳아 키우기로 했다더라고요 아니 무슨 애 낳는 게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뒤늦게야 미안하다며 제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며느리는 그때부터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아들에게 손주를 안게 하고 그 뒤로 집을 나왔습니다 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처럼 마음 정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과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날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뒤로 며느리는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도 며느리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역시 제게 미안하다고 몇 번 문자는 보냈지만 뭐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게 저한테 미안할 일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결정한 문제이니 두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이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손주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손주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네요 하지만 가끔씩 제가 안고 있던 아이의 온기나 얼굴 웃는 모습이 생각나긴 합니다 가끔은 제가 먼저 연락해볼까 싶지만 다시 며느리를 마주할 자신도 없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지만 제 성격상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며느리 머리채를 잡으며 무작정 화를 내고 딸 같다는 핑계로 며느리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은 채 구석으로 애를 몰아서 뛰쳐나가게 한 걸 보면 저도 솔직히 잘한 건 없죠 저도 부모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더 감싸줬어야 했는데 지금에서는 후회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서로에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저도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는데 이젠 제 인생을 찾아 한 발짝 앞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네요